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들이 착한 줄 아는 악마, 노답자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세상 착한 우리 언니가 실수로 고작 음주운전 좀 했다고 엄마한테 완전 메타작을 당했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어? 원제, 언니 음주운전 걸렸다고 엄마가 집안을 박살냈어요.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 작은 언니가 실수로 음주운전을 좀 했는데 엄마가 정말 개처럼 팬 것도 모자라 집안을 다 박살내버렸거든. 물론 이거 언니 잘못이고 엄마가 화가 났다는 것도 알겠어요.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건 좀 해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글 써봐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지난주 금요일 저녁 언니가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매우 경미한 단독사고가 있었고 어디 뭐 가로수 들이박았나 봅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이후로 작은 신랑이가 있었대요. 언니가 이야기한 거야. 그렇게 어찌어찌 경찰서까지 끌려갔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 완전 만취라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아침 토요일에 조사를 받은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내미가 밤새 연락도 안 되고 외박까지 하고 아침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1차적인 분노를 했고 너 뭐냐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언니도 완강이 정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엄청난 공격 때문에 결국엔 모든 걸 다 실토해버렸죠. 아니 근데 이런 경우 경찰이 알아서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언니가 막 못돼 처먹어가지고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해봤자 엄마가 걱정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언니가 워낙 착해서 거짓말을 못해요. 또 엄마가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우리 착한 언니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엄마의 반응이었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개쌍욕을 시전하면서 언니 뺨을 있는 힘껏 뻑 하고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언니가 풀썩 주저앉았는데 그럼에도 엄마는 멈추지 않고 온갖 쌍욕이랑 쌍욕은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을 쭉 벌리고 가만히 서서 쳐다보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주저앉은 언니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리더니 이렇게 세워서 야! 그냥 죽지! 왜 차 살고 있냐!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정말 사람을 개쌍듯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그냥 가만히 얼어있었지만 이러다간 엄마가 정말 죽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른 달려들었죠. 그리고 말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이러다 언니 진짜 죽어!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패냐고! 라고 했다가 머리 제대로 한 대 맞았어요. 야! 너도 쳐 뒤지기 싫으면 그냥 아가리 닦고 있어라! 그렇게 언니가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싹싹 빌고 울고불고 하는데도 야! 니가 지금 나한테 빌 쳐지냐? 나 말고 니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가장 파탄날 뻔했던 그 사람들한테 빌어야지 어디서 감히 여기서 빌고 있어? 니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넌 벌써 뒤졌어! 이년아! 등등등 이렇게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비 살인자년이라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까지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엄마 눈빛이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 완전 살벌했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 역시 그냥 이성을 잃은 느낌이었는데요. 이때부턴 저도 너무 무서워서 감히 더 말릴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대충 한 두 시간 정도 엄청난 포닥거리를 했고 집안 다 박살났죠. 그 이후 언니를 방에다 가둬놓고는 밥도 못 먹게 해요. 그냥 딱 물만 마시게 하면서 출근만 허락을 하고 있는데 꼴도 보기 싫다면서 벌써 며칠째 집안 분위기 개박살났어.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의 이런 엄청난 분노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큰언니는 딱히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아니라 큰언니가 우리 두 명에겐 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냥 화장실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면 가만히 노래 보면서 한심한 년 이런 정도? 그리고 저한테도 강력한 경고가 들어왔어요. 너, 저한테 뭐라도 하나 챙겨줬다가는 니네 둘이 같이 쫓겨날 줄 알아라. 그 어떤 것도 해주지 마라. 이러시더라고. 물론 언니가 출근을 하니까 밖에서는 알아서 먹겠지만 집안에서는 물, 화장실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을 안 해줘요. 폰도 그래. 업무하는 걸 제외하고는 절대 안 돼요. 게임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하고. 방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애들 아빠도 없이 고생해가지고 키운 게 고작 예비 살인범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맨날 울면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저희 언니가 백번, 천번 잘못한 건 알겠어요.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한다는 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한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언니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단순 음주운전인데요. 너무한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 엄마 화를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노가 아직도 맥시멈 상태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는데 그냥 이거 시간 지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벌써 며칠 동안 집안이 완전 파탄나 있으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댓글 1번 이건 니네 어머니가 잘하신 게 맞아.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마지. 그러니까 야 너는 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어딜 쳐놔대 네가. 동생이 진짜 개 멍청하구만. 그래도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사람을 안 친 거지. 계속 그리 될 거 같냐? 야 멀쩡한 엄마 밑에서 이런 모자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쳐 기어 나오다니. 하늘에서 니네 아빠 통곡하시겠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 엄마 까달라는 개소리나 쳐하고 앉았네. 미친 거야? 제 말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진짜로 살리는 건데 그게 또 죽이는 걸로 보인다는 수준이 진짜 얘도 깝깝하다. 야 근데 너 왠지 말하는 게 좀 어째스야다? 아니 어떻게 이걸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너도 나중에 음주운전하다가 똑같이 쳐맞고 싶다 이거야 뭐. 아니 어떻게 저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것들이 싸우로 쳐 튀어나왔을까? 정말이에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이런 것도 뭐 돌연변이 그런 건가? 뭘까? 뭐 가정교육만으로는 잘 키우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건가?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 그럼 음주운전 피해자 유가족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뒤에 네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잖아? 그런 상황에서 만약 네가 사람 새끼라면 아마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다. 뭐 사람 아니면 뭐 또 당당하겠지만. 야 이거 이거 언니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 같은데. 너지 너. 네가 범인이지 년아. 뭐라? 사람을 친 거 아니니까 그냥 단순 음주라고? 야 이거 진짜 노답이네. 답이 없어. 세상에 저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이런 거지같은 것들이 나왔는지 그게 신기할 뿐이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맨정신에 운전대 잡는 게 아니지. 나중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쳐잡아 대는데. 이건 니네 어머니가 진짜 대처를 잘하신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만약 내 새끼가 저지랄을 했다면 진짜 죽기 직전까지 팼을 거야. 충격을 각인시켜서 필름이 끊긴 상태라 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을 안 쳤으니까 망정이지. 그 정도니까 집안만 박살나는 거야. 근데 만약 사람을 치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잖아. 그럼 니네 집암뿐만 아니라 니네 언니 인생도 같이 끝나는 거야. 개박살나는 거다. 절대 돌아올 수 없어. 야 이거 이거 둘 다 더 쳐맞아야겠네. 특히 너 말이다 너. 너는 진짜 오지게 맞아야겠다. 야 이런 미친. 뭐? 사람이 착한데 음주운전을 해?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것도 망치 상태로. 야 이게 솔직히 말해라. 언니가 아니라 네가 안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맞지 년아. 아니 이 새끼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는 거요. 인간의 상황 판단 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 음주가 왜 문제냐고? 지금은 사람을 다치게 안 했어도 이게 결국 버릇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언젠가는 사람을 치고. 아니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단순히 단속만 계속 걸려도 결국에 진역 가거든. 범죄가 된다 이거지. 걸리면 걸릴수록 가중처벌이 되고. 그 뒤로 얄질도 없어. 알겠냐? 이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결국 팔멸로 가는 거야. 야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뭐? 단순히 어쩌고 어째? 야 진짜 확 죽이고 싶네. 야 니네 엄마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돌아가시면 그때도 일단 개수를 씨부랑거릴 수 있겠냐? 자신 있어? 12번. 언니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단순 음주라고? 야 나 순간 잘못 본 줄 알았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예비살인자야. 엄마 말씀이 맞다고 너 정신 안 차릴래? 나 한 달이 건너 아는 지인이 예전에 음주차에 치어서 스무 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었는데 나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이후로 이런 새끼들 술 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 절대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네 핏줄이라고 함부로 감싸려고 하지 마라. 진짜 아가리를 돌덕기로 확 찢어버리고 싶으니까. 알겠냐? 이거는 설마 주작이겠죠.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걸 이렇게 편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본인이라면. 본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하는 것들 특히 습관성으로 하는 것들 제가 봤을 때 저도 겪어봤지만 죄의식이 없어요. 단순히 안 걸리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 내 차 내가 몰겠다는데 뭐 이 정도예요. 술을 처먹다 말다 상관없다 이거야. 실제로 제가 옛날에 음주운전차에 친 적이 있는데 신호대기 하다가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알코올농도가 0.118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만취였어. 여자는 0.8이라고 그랬죠. 얼마였어? 0.8이었나? 6이었나? 0.18이죠. 그때 그 아저씨가 0.118이었고. 이 정도는 만취를 넘어서 인사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게 대단하네. 그냥 주작이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막 입에 막 욕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이럴 때 유튜브가 좀 답답해요. 좀 욕 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좀 놔둬도 될 텐데 노딱을 걸어버려. 뭘 하지를 못해. 낙태 이야기 몇 번 했다고 노딱 먹이고 그런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